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험난한 그런 과정을 겪은 우리로서는 미얀마의 민주화 시위를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 세대는 미얀마라는 그런 국명보다도 버마 라는 그런 국명이 훨씬 더 친숙합니다. 축구를 참 잘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3월 16일날 유엔인권사무소는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에 최소한 14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외신은 180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쿠데타 발생 이후에 180여 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 가운데 최소한 11명이 월요일 3월 11일에 그리고 57명이 주말 동안 목숨을 잃었다고 그렇게 유엔인권사무소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외신은 이보다 좀 많습니다. 3월 14일 일요일 하루에만 70여 명이 숨졌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얀마 사태가 점점 안개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체포와 구검도 전국적인 현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2084명 이상이 자위적으로 구검된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최소 37명의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고 이 가운데서 19명이 자위적으로 구검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국제사회의 눈치도 보고 좀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던 군부도 이제는 내놓고 시민들을 적 이하로 이렇게 취급하면서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실탄이 난무하는 거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를 기대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열의는 꺾을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들은 거리로 나서서 항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군 시내의 시민들은 직접 만든 방패, 새총, 폐타이어 등으로 만든 바리케이드를 이용해 가지고 막강한 화력으로 무장한 미얀마 군부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이런 대결 국민에서 아웅산 수치 고문 측에 사사 유엔 특사는 내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강력한 경고를 군부에 제시했습니다. 이런 시안 내에 미얀마 군부를 압박하는 국제연합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면 지금껏 본 것 가운데서도 가장 큰 내전이 발생할 수가 있다. 군부 구테타를 주도 세력들은 리비아의 카다피나, 이라카의 후세인, 알카에다의 밴라덴처럼 체포되어서 사형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조치 없이 유엘 사태가 지속되면 미얀마 국민은 스스로를 지켜야 되고 국제사회가 이 상황에 개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체가 필요한가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100여 명 이상 정도가 사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강대국들은 저마다 이 계산에 앞서고 있고 직접적으로 내부에 개입하기를, 내정에 개입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보통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제 민주시민들과 미얀마의 소수민족이 연합해가지고 군부에 맞서서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워낙 그 군부대의 그런 화력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진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어떻게 무지막지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번 미얀마 사태가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민주화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있지만 민주주의 속에서 시간이 가면서 방심한 시민들, 무관심한 시민들, 그리고 이기적인 시민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언제든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더 새기게 됩니다. 지난해 손을 보인 대른 에스모글루 미국 메사주에스 공대 교수는 좁은 해랑이란 책에서 민주화를 어렵게 달성한 국가의 시민들이 결코 방심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지나치게 이기적이어서 안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책에 담았습니다. 행운과 노력으로 민주화라는 좁은 해랑 안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한 국가라 해도 언제든지 국가의 힘, 지배권력의 야심과 지배권력의 집요하고 지배권력의 노력에 의해서 회랑 바깥으로 튕거져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민주화가 한 번 달성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회랑 안에 한 번 진입했다고 해서 그것이 오래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자유민주주의 속에 사는 시민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이 아니라 문은 한 번 열고 들어가게 되면 문을 닫으면 항상 그 속에 머물 수 있지만 회랑인 것은 회랑 속에 회랑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회랑이 좁은 이유는 그만큼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민주화의 역사가 일천한 국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쟁취했다고 하더라도 그 회랑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국가의 힘과 시민의 힘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밸런스로 균형을 유지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회와 시민이 지배권력을 경계하지 않고 헌법과 권리 보장의 값어치는 그것이 적힌 종이값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 가지고 정치권력 지배권력을 경계하고 항상 그 지배권력이 과도한 그런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경계를 하고 제어를 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만들어 놓은 헌법이라는 것은 종이처럼 그렇게 갑없이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때 회랑 안에 좁은 회랑 안에 들어가는데 성공한 국가라도 정치 엘리트들 지배권력을 장악한 자들 그들의 속성은 끊임없이 권력의 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강한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특별한 일이 아니고 아주 보편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시민들과 시민 사회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힘을 합쳐서 국가 권력을 갖고 있는 지배권력들의 힘을 적절히 제어하고 견제하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도록 조직화를 통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한국 상황은 미얀마인들이 고민하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공적기관들이 하나하나 마치 쿠데타에서 접수되듯이 무력화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미얀마 사태는 민주주의 달성 그 이후를 우리에게 깊게 고민하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깨어있는 계몽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공적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배권력이 지나치게 자신의 권한과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없을 때는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사건이 바로 미얀마 사태다 이렇게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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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